안녕하세요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네 번째 세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3년 전부터 매년 12월에 전체적인 예술 현장과 함께 예술 정책 또 예술 활동과 관련된 담론과 연구 그리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오늘이 벌써 두 번째 날 네 번째 세션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돼서 12월 9일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세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됐고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장에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이 세션 외에도 어제 세션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틀 후까지 하루에 여러 세션들이 진행되니까 함께 봐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 이렇게 이야기도 잘 안 남기시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 또 남기시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답변 드릴 테니까 질의응답이나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번 세션을 조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번 세션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세션입니다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또 매우 심각하지만 또 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심지어 요즘엔 또 기후위기도 유행이냐 이런 냉소적인 입장들도 있는데요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현장과의 소통이나 연구 이런 것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오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오신 분들과 또 연구자들 그리고 문화예술 현장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그래서 긴 하나의 발제보다는 네 분이 이제 어떤 그동안 기후위기에 관련된 고민이나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소발제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발제를 한 분당 약 15분 정도의 짧은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토론을 할 텐데요 그 토론에서 질문이나 함께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말에 또 다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시는 네 분의 저희 패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분은 기후위기 현장에서 연구, 번역, 활동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실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또 축제 쪽인데요 그동안 또 멋진 축제들도 많이 기획하셨고 기후위기나 시민참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실험적인 기획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잠깐 착각했어요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발표이신 분은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해오셨고 또 기획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기후위기에 관련된 가이드북을 만드는 연구를 또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문화예술 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을 공동연구하고 계시는 김도영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두 번이나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축제 관련된 기획이나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후위기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하고 계세요 DMZ 피스트레인의 뮤직페스티벌 총감독이신 김미소 감독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도 또 이 기획에 대한 책임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단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국립극단의 정채영 프로듀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소개시켜 드린 순서대로 15분 안팎으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토론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제를 함께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오늘 굉장히 더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기후위기와 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모였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두 가지 정도의 의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미리 좀 마음에 두셨다가 생각하셨다가 댓글이나 또 플로우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 탈성장대한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막막하고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는 게 잘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고 이제 UN과 IPCC 같은 국제 조직이 대응을 한 것도 이제 9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벌써 한 2, 30년이 된 일입니다만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현상으로 확산이 증폭이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또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바꿔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잉폭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그것이 실제 함의가 얼만큼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진지한 논의가 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는 굉장히 좀 회의스럽기도 한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단지 근래의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지구의 지질시대 거기서 인간의 문명으로 바라보는 접근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류세라는 개념이죠 인류세는 세심이나 스트룸층 같은 인위적인 핵분열로 생기는 새로운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닭의 개체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접근이 되고 있지만 인류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의 현상이자 결과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죠 그게 이제 기후변화, 더 엄밀하게는 기후붕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 패턴이 붕괴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날씨와 환경이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멸종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기후 위기라는 현상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로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굶어죽는 북극곰, 그다음에 지구 대멸망, 인류멸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막연하고 벙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것이 과학적인 팩트와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경험될 것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는 몇 년 사이에 불바다나 빙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동차로 달려도 달려도 지평선 끝까지 옥수수밭으로 박혀 있다든지 그다음에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폭풍이 몰아닥쳐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놀라는 표정이 아닌 거죠 오늘 또 이러네, 짜증나네라는 표정으로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대피를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비일상이 일상이 되었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광경이냐 하면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죠 그러나 암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교란되고 제약되고 더 이상 지도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IPCC의 보고서 또는 기후과학자들의 리포트보다 이 논란 라이언 감독의 예술적 상상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터스테리아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느낌으로 갖고 공유하고 각자 맥락화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2050년 그냥 거주불렁 지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또 이미 다가온 현상들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고 단지 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행성의 여러 물리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후변화일 뿐이다 뿐이다가 아니라 또 기후변화가 가장 보편적이고 압도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같이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파리협정이 2015년에 맺어졌죠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국제체제, 그 다음에 각국 정치 또는 우리의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파리협정의 문구와 그것에 부응하여 각국 정부가 또는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래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현 주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리협정이 부족하지만 이걸 갖고 뭔가를 사실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한 것 같지만 스몰로 되는 나라를 지금 구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그린유딜 같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뭐가 되는 것이냐 지난 대선에서 1, 2위 후보 기후위기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민이 또는 문화예술인이 정부의 몇 발 앞서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기후위기가 평등한 재난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과 관계의 문제다라는 기후정률적 접근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기후 모델링의 한계도 있고 굉장히 지체돼서 보고되고 대응이 불가피한 그런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고 또 감축과 적응적도 효과가 굉장히 지연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얼마를 투자하고 무슨 법제도로 하면 뭐가 된다, 해결된다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욱더 어려운 어떤 고약한, 사악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지 과학적인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돌룩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6개월 뒤에 해성이 충돌한다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원인과 결과와 해법이 굉장히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처럼 굉장히 원인과 결과와 대안이 불분명한 것들은 더욱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심리학이라는 책은 사실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면서 단순한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는 신념의 공동체를 만들고 키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념의 공동체가 우리한테는 무엇일까라는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응 속에서도 많은 기후지체 담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또는 불확실한 언어의 조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1.5도 티핑 포인트를 지킨다고 과연 전제를 해도 좋은 것인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심층 적응 딥 어댑테이션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거 자체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 기만 그냥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갖고 회복력, 포기, 복원, 타협 같은 심층 적응의 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회복이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인 심리학적, 교육학적인 연습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와중에 신념의 공동체가 이제 만들고 커지는 거죠 낭중지추처럼 툰베리로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이 됐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비상행동 같은 직접 행동도 시작이 되고 늘어나고는 있지만 턱없이 미치지 못하죠 사실 국민과 정치인들 대다수는 정말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레이스가 벌어졌는지 인식이나 인적을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에 두 달 뒤에 가덕신공항특별법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기후행동 뭘 할 거냐 우리가 탄소발자국에 근거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뒤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연 온실가스 배출만을 줄이는 게 전부인가 또는 그것을 개인의 탄소발자국으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확산이 되고 맥락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시민사회 조직이 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있습니다만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또 역시 아니죠 마지막 이야기는 기후문해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미타부고시라는 인도의 소설가가 대올라나 시대에서 기후위기는 문학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는 정상상태, 계속되는 것 또는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철학과 과학이 알려주는 세계관 밖을 벗어나는 기후붕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식민지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뭔가 좀 해결할 수 있고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또한 문학이고 언어이기도 하다는 게 고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정말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으로 표현으로 또는 감정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캐드린 헤이오라는 캐나다 출신 기후학자는 구체적인 개인의 매개로 소중한 것을 일깨우는 전달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과학적 소통 자체의 한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10대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왜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표현을 하고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는가라는 어떤 취사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포 1 희망 3 죄책감 2 같은 설탕 한 스푼 맛술 두 스푼 이런 정해진 레시피는 없다는 겁니다 맥락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따라서 또 목표 청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성공했다고 다른 데서도 다 이 소통법이 통한다라는 가정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한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죠 보시면 누가 어떻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기를 실현할 굉장히 냉정하게 적절한 행동의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만이 갖고 있는 자원, 네트워크, 스킬 또는 마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재미있게 계속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소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가 잠자기 전에 뭐가 좋았어? 오늘 아침에 누구랑 뭘 하고 싶어? 챙겨주고 싶어? 라는 새 교집합 속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어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공연 예술계라면 공연 예술계가 할 수 있는 솔루션,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원 그 다음에 공연 예술계가 갖고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 바램, 욕구 이런 것들을 쭉 더 늘어놓고선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미 굉장히 정말 척박한 상황 정보 정책도 엉망이고 뭐 되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이렇게 의미 있게 시도해 보는 분들 굉장히 저는 반갑게 이 시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고요 김기창이라는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이 주는 메시지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을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토론할 거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선생님이 인류세 행성적 위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예술적인 최근의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잘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감사드리고 오늘 이따가 같이 또 오늘 주제를 고려하셔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세션이 만들어진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7기가 구성되고 정책 소위원회 안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그 기후위기 워킹그룹에서 현장 예술가들 또 연구자들 이런 여러 기후위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작년에도 또 대토론회에서 또 세션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국가 정책의 어떤 제안 이런 것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 단위의 지금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나 비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도 했었고 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술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난사회와 관련해서 기후위 관련해서 그런 제안들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 안에서 녹색전환을 지원해 주는 거 그냥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위원회한테 하라라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했었고 마지막으로 예술이 자체의 어떤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저희 예술위원회에 저희 워킹으로 함께해 주신 나영영 박사 같은 분들이 해외 사례도 많이 소개도 해주셨고 분석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제를 좀 구체적인 과제까지도 담아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세션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올해 예술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 부분에 일단 지속가능 가이드북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관련해서 두 번째 발제로 김도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김현우 선생님 발제하고 그 뒤에 있을 발제들을 그냥 연결하는 쉬어가는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봤었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월부터 시작된 저희 여정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넣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환경에너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문헌 혹은 사례를 살펴보는 일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을 워킹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이드북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워킹그룹 안에서 그 한글화된 주요 가이드북들을 함께 리뷰하는 공연예술계에 계신 선생님들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계시는 활동가들 혹은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읽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 뒤에 그 결과물로 저희는 이제 안내서라고 부르는 결과물을 한 가지 만들 거고 이와 함께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 워킹그룹 활동 내에서 이제 같이 공유했었던 주요 가이드북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조사를 할 때는 공연예술 분야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례들을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근데 저희 연구 자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공연예술의 창제작 과정이고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꼭 배타적으로 특정 장르를 저희가 지정하진 않았지만 연극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쪽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저희 연구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요한 사례들을 뽑아봤습니다 워킹그룹이 환경에너지 쪽에 활동하시고 연구하시는 전문가 분들 네 분과 공연예술 전문가 여섯 분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보여드린 네 가지 가이드북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선이 한 가지 보이실 텐데요 저 선은 위의 작업들은 미국에서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툴킷이고요 아래쪽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쪽에서 많이 기준이 되고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두 개 두 개씩 저희가 뽑아서 보기로 했고 첫 번째 소개된 그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극장이 다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먼저 저희가 소개하고 함께 읽기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창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보게 될 지속가능 창제작 툴킷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줄리에 자전거를 중심으로 2013년도에 작업했었던 지속가능 창제작 가이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결정판이라고 불러도 될 티어터 그린북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은 올해 초에 3월에 공개돼서 만들어져 있는 공유된 그런 툴킷이고요 이 툴킷은 굉장히 간단한 툴킷인데 이걸 같이 읽기로 한 이유는 판데믹이라고 하는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위기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문제가 공연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위기들이 공연계에 닥쳤을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제공하고 있는 첫 사례인 것 같아 보여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 자료를 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략 내용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환경을 고려한 건강과 안전 두 개가 되게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스크 혹은 손소독제 혹은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판데믹 사태를 대비하는 긍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공연장에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백스테이지나 혹은 공연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고 식음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을 고려한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런 형태의 지속가능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요약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권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이제 읽어볼 만한 기사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구체적인 제품을 권유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작업이 BGA라고 하는 Broadway Green Alliance라고 하는 Broadway League와 NRDC라는 환경단체가 함께 만든 그 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져 있는 툴킷인데 그 툴킷만큼이나 잘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이 지속가능 창제작 툴킷입니다 현재는 버전이 14보다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유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미리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 해당 툴킷들 혹은 가이드북에 한글화된 버전은 아마 그냥 손쉽게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공유를 할 거니까요 목차는 앞서 보여드린 내용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부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대 구성, 의상, 소품, 조명, 프로젝션, 음향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뒤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연결된 위기들이라고 하는 장표에서는 인종주의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다양한 위기들을 어떻게 함께 공연장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혹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제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인증이 있는 것들을 쓰라든지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는 형태의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3년도에 줄리에자 장가에서 만들었었던 지속가능 창제작 가이드는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오래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었던 건 2008년도에 있었던 런던 그린 티어터라고 하는 움직임과 이후에 있을 티어터 그린북 그 사이에서 이 상황을 어떤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서 리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2013년도 보고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때 거의 다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그때 맥락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목차는 보시면 앞서 보신 툴킷보다 조금 더 잘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조명, 음향, AV, 세트 디자인, 의상, 출현진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까지 이런 굉장히 폭넓은 창제적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13년 보고서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프로덕션 매니저인데 그 프로덕션 매니저가 어떻게 사전 제작 단계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특징은 각 문장마다 앞에 보시면 별표가 있으실 텐데 꽃표가 있을 텐데 그 꽃표의 개수가 일종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약간 초보적인 수준이라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우수한 케이스가 될 거고 세 개는 아주 어드밴스드 된 그런 케이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등급을 나눠서 성과 수준을 분리하는 게 이 줄리에 자전거 작업 이후 특히 이제 티어터 그린북까지 오게 되는 특징 같아 보입니다 이 티어터 그린북은 저희도 번역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먼저 지금 저 자료가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괄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괄호라고 하는 국내 공연예술계에 훨씬 이전서부터 기후위기 이슈를 고민하고 다뤄오신 기획자 여섯 분 정도가 모여서 같이 번역을 해두셔서 그 티어터 그린북 원래 홈페이지에 한국어 버전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툴킷 관련된 부분만 빼고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작업에서는 툴킷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차 보시면 유약관이 앞에 나와 있고 어떤 원칙들지 체크리스트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저 원칙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고 본격적으로 기초 단계, 중급 단계, 심화 단계 이런 형태로 아예 레벨을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툴킷이 있는데 지금 툴킷은 이 자료 안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툴킷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 자료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Theater Green Book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이와 비슷한 가이드라인이나 툴킷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제 그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50%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사용한 건 65% 정도를 보관 또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질들은 사용하지 않고 기술 시스템 운영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배송은 가급적 줄인다 뭐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안내서라고 부를 이 자료에 기본적인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공연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탄소가 배출이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기본적인 이번 자료의 기본적인 입장은 더 많은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내서가 지원의 조건이나 혹은 평가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의 저희 입장을 앞서 현우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 저감 자체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하는 단계가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와 공연예술 창작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목차들에서 나뉘어져 있는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연예술의 공급망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확인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후 저희 최종적인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임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가이드북 만드는 연구 과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주로 오늘 해외 사례들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연구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줄리에 자전거만 듣다가 최근에 또 아르코 연구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이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마지막 부분에 또 같이 이야기했으면 하는 이러한 또 화두들도 던져주셔서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발제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또 많이 기후기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축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축제 외에도 기후기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DMZ 피스트레인의 뮤직 페스티벌 김미소 총 감독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김미소입니다 저는 축제 부분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저보다 저보다 더 많이 기후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실천적인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북 만드는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제가 공연예술 신안에서도 공연예술 축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솔직하고 조금 고민되는 어떤 지점들의 근간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례 발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축제에서의 그런 기후 행동 기후 실천들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가 심했을 때를 제외하고 실내 공연장에서의 공연들은 많이 재개가 됐었지만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예술 축제 문화관광 축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전면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시간 동안 사실 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 축제가 왜 필요할까라는 거랑 완전히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굉장히 어떤 일탈성을 강조하고 특히나 축제라는 것이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대부터 모든 것들을 공간 밖으로 끌어내는 어떤 작업들이기도 하고 실제 서울에서 진행되는 축제도 있지만 많은 지역 축제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어떤 그 축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축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3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축제 기획자들한테는 필수적이었었고요 특히나 또 축제나 거리예술 같은 경우는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날씨하고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중단되기도 하고 축제 자체 공연 중에 중단되기도 하는 어떤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 가뭄인데 물을 대용으로 뿌리는 어떤 축제들의 이슈들 가지고도 올해 문제가 됐던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어떤 축제의 특이성 같은 것들이 또 축제에서 기후 행동이나 실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실제 3년 동안 축제를 할 때는 단순히 축제 기획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회나 기업 그리고 관객들하고의 어떤 서로의 관계성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그 SDG나 ESG 같은 것들이 전 사회에서 실현을 해야 되는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같이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파트너들의 요구 때문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특히나 축제를 오는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오는 유료 서비스형 공연이 아니라 문화 예술을 관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셜 무브먼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관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지켜보시는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전환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축제의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춘천 마임 축제는 대규모의 축제에서 소규모 분산현 축제로 해서 100개의 씬을 만드는 어떤 축제로 가장 지역 축제에서 모든 축제가 중단됐을 때 선도적으로 축제를 하셨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예 지구의 봄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축제의 전면화해서 주제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축제를 개최할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그래도 지켜내겠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선언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춘천 마임 축제에서 이게 5월에 진행을 하시는데 봄 시즌에 먼저 딱 오픈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니까 연쇄작용으로 뒤에 일어나는 축제들도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춘천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할 때 발전차를 쓰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공급이 실내가 아니다 보니까 야외에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발전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그 발전차가 저희가 전기차를 쓰는 것처럼 전기 발전차를 개발하는 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 축제장에서 저 전기 발전차를 사용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대형 전력 수급은 아직은 어렵다고 하고 인근에서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들이 확보되어 있는 거여서 실제 메인 무대에서는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전기 발전차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무대 공간에 어떤 플라인을 좀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전기와 관련한 이슈인데 생각보다 축제장에 가면 굉장히 이제 단발적으로 어떤 시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자원들이 투입되고 또 폐기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전기 같은 건데 전기 간선 작업이라고 해서 실제 무대 뿐만 아니라 많은 부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들에 이제 다 전기 배선을 하는 작업인데요 실제 저런 것들이 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규격화된 어떤 전원 공급 방식을 그 전기 업체랑 설계를 하고 저런 것들이 다른 축제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 전원 공급 방식으로 대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축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축제에는 F&B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어떤 기능이 그 조닝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 축제를 쓰레기 없는 축제로 만들자 해가지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기를 쓰는 어떤 축제로 이런 실현들을 한 건데 여기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저 다회용기 서비스를 하는 저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원래 축제 기획자 출신입니다 축제 기획자 출신인데 실제 본인들이 많은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보고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스타트업의 개념으로 저런 서비스를 출시하시게 돼서 저 서비스를 많은 축제에서 올해 대부분의 축제들, 이름난 축제들에서는 다 같이 저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준비 기간이 상반기 때만 해도 축제를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두 달 만에 축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피스트레인에 오는 관객들은 평화, 생태, 특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아주 민감도가 높은 관객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트래시 버스터즈를 찾아와서 제가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는 거 말고 내가 이거 공부할 시간도 없고 현장에서 어떤 게 구현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뭘 더 알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트래시 버스터드랑 저희가 같이 해본 게 그 서스테이너블 부스라고 해서 그 행사장에 가면 오바이오 그 텐트, 몽골 텐트 많이 쓰잖아요 그것들이 미관상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실제 거기에 또 현수막도 부착해야 되고 전기 작업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말고 조금 더 지속가능한 어떤 부스들을 그 시범화 단계를 하고 계셨어서 그럼 우리가 그 피스트레인 때 빨리 기간을 맞춰서 여기에서 좀 시범 사용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런 서스테이너블 부스를 저희 행사장에 좀 꾸려봤었었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저기 현수막 안 쓰고 저게 최소한으로 저희가 칠판에 오히려 네이밍을 한다 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를 최대한 안 쓰는 방식으로의 저런 부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트래시 버스터즈가 웬만한 대형 페스티벌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가서 보면 사람들한테 그냥 다이오기지라고 쓰고 다이오기를 쓰는데 그 다이오기가 한쪽에 다 쌓여있어요 다이오기를 반납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현장을 버리는 그것들을 저는 이제 굉장히 보면서 다이오기를 쓰는데 이런 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사실 저희도 인쇄물을 최대한 줄여서 현장에서는 거의 인쇄물을 안 썼었는데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 공연이 전환되는 시간에 우리는 친환경 축제 지연한다 쓰레기 없는 축제 동참하고 다이오기 잘 반납해줘라 라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실제 의도하고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철원이라는 지역으로 많은 이동을 수도권에서 하기 때문에 유료 셔틀을 이용하고 또 철원 내에서도 그 가을 시즌에 다른 관광지들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막혀서 시내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이동하실 때 조금 자차 없이 그냥 저희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한 300여 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의 도시락을 챙기면 나오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도시락 제공을 하지 않고 축제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그 F&B 부스의 다이오기를 활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실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어떤 운영 면에서 저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는 페스티벌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후와 관련한 변화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전환의 사고를 요구하는 정말 공연예술 플랫폼에서 좋은 공연들을 선보이는 어떤 축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축제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아예 전환이라는 주제를 내세워서 이제 기술,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과제를 던지는 공연들을 잘 발굴해서 소개를 해준 바 있습니다 움직이는 숲, 시어터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후변화 레지던시에서 계속적으로 디벨롭되는 공연이고 거기에서 나온 팀들이 공연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 음악극 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아예 전면적으로 지구를 노래하다라는 어떤 주제를 들고 탄소 배출 감소, 일회용 제품 사용이랑 쓰레기 발생 최소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 축제를 지향하겠다라고 해서 저런 축제를 지향하시면서 특이하게 이제 환경예술 감독, 지속가능 감독 이래가지고 협력 감독들을 저 포지션으로 이제 그 임명을 하고 실제 저 감독님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어떤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시민들과 같이 전시 워크숍으로 풀어내는 어떤 형태를 디렉팅하시기도 하셨었고 또 그거 말고 계속적으로 축제가 환경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는 올해 이제 지구와 환경을 주제로 한 어떤 공연들을 그 큐레이션에서 선보셨었고요 그리고 세종시 세종축제는 공연예술축제의 형태는 아니지만 시민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후에 대한 기후 감소성을 시민들한테 높인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그 시민형 축제 안에 공연예술형 작은 축제로서 시민들과 함께 그 기후 감소성을 높이고 어떤 문화적 접근성을 그 환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참여형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실제 작업을 의뢰하셔서 작가들이랑 같이 만드신 작업들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작품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시민들이랑 워크샵부터 해서 공연까지 같이 해본 케이스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진이 있냐면 제가 축제 현장에서 저희가 잔디 위에서 공연을 했었었는데요 철수를 하는 날 한 3일, 4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쓰는 구조물, 레이어,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빼지를 못하고 저기에서 지게차가 들어갔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꺼져서 못 들어가서 결국 포크레인으로 물건을 다 빼내고 잔디가 다 망가지는 어떤 사태가 좀 있었었는데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잔디를 다시 깔아야 돼서 한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잔디를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를 다시 까는 작업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철원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아예 기존에 우리가 공연을 하는 그냥 땅과 잔디 이런 것들은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아 최초부터 다른 접근으로 페스티벌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번 정말 망가진 어떤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축제 시난에서는 사실 어떤 것들을 공연 예술 정말 실내에서 공연하시는 분들보다 연구를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지금 사례로 모아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순위, 사례 수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적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고 실제 저는 축제감독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공유 정보와 공유 자원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계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에는 이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실천 비용의 재원, 후원, 파트너십,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 비용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기획, 제작, 실현, 운영, 참여까지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 전원이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연결시켜 낼 수 있는 작업이 저희한테 현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선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들 시간을 엄청 잘 지켜주시네요 시간이 되게 많이 딜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짧게 해주셔서 이따 같이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축제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축제 열심히 만들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와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축제 자체가 너무 공급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민도 많으실 텐데 현장의 어려움도 기획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따 함께 또 여러 이슈들 혹은 함께 만들어가야 될 대안들 이런 것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호 발제신데요 아까 또 김현승님 발제문에도 잠깐 사진이 나왔었는데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극단의 친환경 공연 제작 사례를 정채영 공연기획팀 프로듀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서 연극 제작하고 있는 정채영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극단 친환경 공연 제작 사례인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로 예시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한 가지 사례가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 공연을 제작하던 시점까지는 사실상 국내에서 공연 친환경 제작 사례가 거의 없었다 보니까 조금 예시로써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완벽하지 않은 시도 정도였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3년 예술감독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 김광보 단장 겸 예술감독님 오셨을 때 이렇게 3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첫 회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접근성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올해가 기후위기와 예술 그리고 내년에 기술과 예술 이렇게 세 가지 콘셉트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후위기와 예술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면 통상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검토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는 관련된 공연을 제작하고 있고 창작공감 연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 이런 주제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공연이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이라는 공연이고요 전윤환 님이 작가이자 연출가로 참여하셨고 그 외에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품 내용은 이 공연을 의뢰받고서 전윤환 님이 느끼신 것들을 하나의 다큐멘터리 극으로 써주신 건데 저도 한 가지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온라인 극장 통해서 어제 2시에 이 공연이 업데이트가 돼서 혹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할인가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의 내용 자체도 조금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지만 제작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저희가 탄소발자국 절감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친환경 제작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후감수성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기후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인력 일정 저희 공연 기획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없었던 에코드라마 투르그라는 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서 박지선 PD님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친환경 제작 과정에서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모셨던 건데 사실 에코드라마 투르그라는 그 명칭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없었던 포지션이기 때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봤을 때 당시에 그림 에코매니저가 가장 많았고 앞서 설명해 주신 BJ 같은 경우에는 그림 캡틴 정도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저희 현황에 맞게 에코드라마 투르그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품 안에서 기후위기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같이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겠으나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문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조천우 박사님께서 내신 책 중에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 연습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정보 파악 차원에서 같이 읽고 만났습니다 이 외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예산 비중을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섭외와 계약 단계에 있어서 섭외하고 계약 제안을 드릴 때 저희가 이 작품은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천우 과학자님 모시고 좀 사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먼저 발제해 주신 김현우 소장님이 오셔서 기후 정의적 관점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약속문 서명을 했는데요 가장 맨 앞에는 저희는 탄소발자국 절감을 통해서 친환경 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두었고요 그 안에 들었던 내용은 사실 조금 소소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제 연극할 때 배우님들 오셔서 그냥 몸풀기로 종이 컵차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다못해 그 컵차기도 굳이 하지 말고 양말차기로 바꾸자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작성을 했고 이마저도 1차를 연출님, 지선 터그님, 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배우 스태프 분들께 보여드리고 전원 동의하신 후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약속문은 우리가 이것을 시도해보자 라는 거지 강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모두 조금 편하게 동의를 해주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시도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장 창고에 있던 대소도구 활용을 하고자 하였고요 의상과 소품 같은 경우에도 극단에 있던 것 혹은 배우님들 본인이 사용하시던 것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사소하게는 대본 제본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창작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께서 프로덕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 동의 하에 소위 말하는 쪽대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공유를 워터마크 찍어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소하게는 친환경 세제 저희 원래 사용하고 있었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지향한다거나 비건 식단을 시도를 해보자 이것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같이 해보자 하는 의도들이 공유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비건 화장품을 좀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공연팀 중에 좀 알아봤는데 비건 화장품을 쓰는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분장 디자이너께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탄소발자국 산정입니다 국내 공연계에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탄소발자국 산정은 특히 최초라고 최초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저는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맨땅의 헤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를 찾아와서 미팅을 했어요 이런 탄소발자국을 산정한다거나 지속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인데요 정말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입니다 센터에서도 공연계를 많이 이해하시지 못하고 저희도 탄소발자국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고 학습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급격하게 급박하게 산정을 들어갔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산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좀 조심스레 접근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명세서 항상 제공을 해드렸고 수송은 이제 생활권 탄소배출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습기간 중에 연습실 방문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공연기간 중에는 공연장 방문해주시는 배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객분들에게 매일매일 설문 링크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오늘은 무엇을 타고 오셨고 그게 얼마나 소요가 되셨는지 등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 준비를 한 상태로 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게 커다란 체중계를 구매를 해서 직접 동료 PD님들과 제작 매니저님들이 같이 산출을 해주셨고요 기타 감축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을 사용했다 저탄소 식단을 이용해 보았다 아니면 전력 차단을 해보았다 하는 약간 정성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공립단 내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담당 연구원님들을 모시고 내부 직원들한테 공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앞으로 탄소발자국을 이렇게 산정하자 하는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정도를 공유해서 이후에 좀 팔로우업이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노트라는 것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는데요 앞에 진행된 탄소발자국 결과물을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간단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기후노트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후노트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라던가 전반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기재했다면 저 붙임문서에는 매일매일 소소한 노력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립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특히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마 네 번째 곡지로 기억하는데 탄소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공연 관련 단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공연 단체라면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의류 업체라든가 아니면 출판 업체라든가 이렇게 좀 완전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하면서 새로이 찾은 컨택 포인트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좀 팔로우업이 돼서 점점 더 부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완벽한 시도는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패 사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탄소 절감을 시도하기 위해서 창고에서 세트를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내부화평회를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 톤 트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했던 탄소가 적을 것이냐 세트를 제작해서 폐기한 탄소가 적을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본을 덜한다거나 출련물을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난번에 워킹그룹 할 때 이제 모 연출님께서 과연 아이패드 전력량이 그거보다 적을까요 탄소 절감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쾌하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연계에서는 어느 정도 최초 이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실패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썼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후 토론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소발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김현우 선생님의 기후기 관련해서 기후기가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작품 제작까지 제작의 구체적인 노력 정말 애쓰신 것 같은데 그런 노력까지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넓은 범위 안에 기후기와 예술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제로 잡혀있지만 함께 좀 서로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주제 기후기와 예술에 대한 관계나 어떤 그 특수성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인 제안들 과제들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위원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워킹그룹도 만들고 활동을 했는데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 이제 좋은 많은 사례와 토론들을 하고 꼭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게 그런데 어쨌든 이런 큰 기관들부터 자기 실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들을 당연히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예술위도 지금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것 같고 또 국립극당도 이런 작품 제작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도 뭐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이런 노력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늘 이제 적극적인 제안이나 비판이나 제안 뭐 이런 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그러면 발표하신 분들이나 플로어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 올려주시면 또 소개시켜드리고 의견 전달하고 질문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이후로 아직 댓글이 없어서 계속 커서만 껌뻑껌뻑거리고 쓰시는 분이 지었다 썼다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댓글 올려주시고요 그 플로어에서도 말씀해 주실 경우 손 들어주시면 그 마이크로 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때는 좀 소속이랑 간단한 본인 소개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그래서 자 그럼 혹시 네 분 서로 발표하신 거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설명 못 하신 거나 또 서로 궁금하신 것 좀 있으시면 질문이나 없으신가요? 지금 모습으로는 절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저는 그러면 먼저 좀 말문 여는 걸로 김현우 선생님이 먼저 좀 그래도 김현우 선생님이 기후기 관련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문화예술개문은 또 아니시니까 오늘 또 그런 관련돼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 번도 좀 기후기 운동? 기후기 활동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문을 여는 게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문화예술 쪽의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고 재미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례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가이드북 같이 만드는 그 작업 전에도 저한테 설치미술하는 분들이 재작년, 작년에 자문도 요청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래저래 모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전달하고 실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문화예술, 미술이 할 수 있는 역할, 특징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과연 제작이나 전시에서 얼만큼 탄소 감축을 해볼 수 있을까를 다 고민을 해보시는데 탄소 발자국 측정 툴도 미비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어떤 게 정말 적절한 또는 합리적인 솔루션이냐라는 것들도 계속 고민으로 남았고 그리고 단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시장 공간에 와서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나 연결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포맷 자체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후과학이라든지 에너지, 경제 이런 쪽도 한 10여 년 정도 좀 얄팍하게나마 관여를 해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너무 판에 박힌 그런 접근을 해온 게 아니었나 데이터로 환원을 하고 제도로 환원을 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어떤 오히려 반성도 되고 좀 자극도 되고 그랬고요 하여튼 근데 아미타브고 씨 얘기도 했지만 문화예술, 공연예술이 사람들의 감각을 더 넓게 촉수를 더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성을 깨는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인풋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위로도 주고 안심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냥 자위에 머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또 얼마큼 또 문화예술을 또 도구로 쓸 것이냐 이에 대해서 결국은 또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이게 어느 정도 도구냐 아니냐를 또 그것 역시 수치로 환원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해서 좋았다 그게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온다면 그게 또 결국은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판에 박힌 평가를 하는 것도 좀 바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김대현 선생님도 아까 뒤에 더 필요한 이야기에 이제 되게 좀 본질적인 질문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연구하시면서 생각이 되게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돼서 또 얘기를 좀 연한 말 해주시죠 생각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개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예술이 언급되는 가장 많은 상황은 기후위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말씀하신 도구 혹은 방법으로서 예술이 가진 힘을 이야기하시는 게 일단 가장 많죠 그런데 그게 뭐 균형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가지게 되는 힘이 분명히 있고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지만 그것 자체가 예술인들이 기후위기라는 기후위기라는 어젠다를 본인들의 작업으로 가져오는 것 이유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예술가도 기후위기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다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예술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 활동 자체가 일종의 기후행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툴로 사용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기후행동으로서의 예술은 조금 다른 맥락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가이드북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이제 탄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탄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예술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지점이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조금 연결되면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그에 걸맞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나름 방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우선 핵심은 지속가능성이겠죠 그게 환경적인 지속가능성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속가능성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일종의 기후위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시대에 미학적인 엔진 같은 것으로 작동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좀 더 창작활동의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 대개 기후위기와 혹은 예술을 논화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들 혹은 맥락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순서로 넘어갈 줄 아셨겠지만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김두현 선생님 이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와 공연예술 창작할 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마 가이드국 만드시면서 고민이 좀 드셔서 작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추가로 더 말 그대로 더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순진무고하게 기후위기라는 이슈를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부분이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좀 생각이 달라졌죠 이것 자체를 굳이 설득하기보다는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좋은 맥락에서 제시해 드릴 수만 있으면 읽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들의 작업에 아까 현우 선생님 마지막 장표처럼 본인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안에 범위 내에서 스스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형태의 좋은 이야기들이 이 안내서에 포함되기보다는 본인들의 창작활동과 기후위기가 어떤 관계에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사실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면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사실은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중요한 고민인 것 같네요 인사이트도 많이 주신 것 같고 다들 서로 더 질문 혹시 플로워도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플로우에서 제 구세주가 한 분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제해 주신 내용들도 너무 잘 들었고 김동영 선생님께 마찬가지로 방금 질문 주신 사항과 조금 비슷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술 현장에서 지금 인식하는 실제 공연예술 분야에서 그 예술가나 단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력을 공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니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혹시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가이드북 같은 형태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또 김동영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김미소 선생님이시나 정채영 선생님께서도 현장의 입장에서 공적기관 또는 공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 정리 안 해도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김동영 선생님 계속 답변했으니까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김미소 선생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정채영 선생님 해 주시고 김동영 선생님들이 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 주신 것에만 관련해서도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앞서서 그 두 분 말씀하셨던 거에 좀 이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드려보면 실제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계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존재론적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중단된 정말 위기를 절감하면서 내가 예술을 왜 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예술이 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했던 거고 사실 어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실천해야지라는 접근이 아니라 사실 내가 예술가로서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예술을 해야지라는 근본적인 어떤 전환과 태도가 예술가들 안에서 정말 그냥 스스로가 자각된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실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축제 상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멸종 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얘기도 하는데 저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또 중단된 어떤 사태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문화 다양성도 멸종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어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들이 들면서 자꾸 이런 위기에 놓여졌을 때 예술가들이 어떻게 환경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어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과 그런 맥락에서 이 활동 예술활동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하우가 중요한가 와이가 더 중요한가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 연구진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실천규약들만 가지고 가면 누군가들한테는 굉장히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게 권위적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코로나가 또 끝나고 많은 것들이 재개되니까 그 중단된 시간들이 많이 손쉽게 휘발되버리잖아요 그런 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더 지금 계속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그 두 축에서 현장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좀 잘 관찰해 주시고 또 그게 지체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서 계속 공로나 해 주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저는 첫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있었었는데 그건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초의 질문과 플로우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엄청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안에서는 이런 시도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신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확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작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시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이 예술의 의무는 아니지만 예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이 온 지인께서도 현장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조금 더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도 유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했는데 한동안 이제 베리어플이나 접근성도 유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그래도 정착하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극장들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베리어플이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소발자국을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도 언젠가 베리어플이가 그랬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대훈 선생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좀 더 짜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가 어떤 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예술의 사회적 책임하고 연결돼서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해결 공동체가 처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그냥 막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는 물론 편견이죠 고정관념인데 예술인들은 그런 문제 해결 상황에서 비교적 헤도닉한 어프로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형태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보다는 그걸 즐길 수 있고 혹은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가이드북에서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다라고 예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측면이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기 쉬운 분위기가 실제 예술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문화, 창작 문화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기회계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빨리 흡수됐으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기회계와 관련된 인식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은 알고 있고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창작 활동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측면이고요 앞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리고 다 같이 해주셔야 될 고민 중에 하나는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들을 찾아내고 공유하는 작업이 설득이라는 말 대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오늘 김현호 선생님이 미리 저희한테 말씀했었는데 뒤에 또 다른 기후기 관련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좀 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좀 더 짜보고 짜면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짜본 다음 보내드리려고 그래도 기후기 관련돼서 아까 에너지 문제도 조금 관심이 노력을 했다 하신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기후정의나 에너지 전환 문제 이렇게 기후기를 오래전부터 사실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활동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문화예술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제안해주고 싶으신 이런 노력들이 좀 이제 문화예술 관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혹은 또 뭐 꼭 이 질문 아니더라도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조금 더 앉아있을 것 같은데 보내려고 그러셔가지고 네 여하튼 생각했던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가이드북 얘기하면서 미국 브로드웨이 사례하고 영국 쪽 사례를 주로 봤는데 한국은 어떨까를 좀 얘기를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러 특징이 있잖아요 개발주의랑 집단주의가 압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원 관제예술의 어떤 경험도 되게 익숙해요 근데 그거는 또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 빨리 변했기 때문에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의 어떤 감수성이나 반응이 되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한국은 선진국이고 기후위기 가해국이죠 원인 제공자예요 한국에서도 기후 취약증이나 피해자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에 있는 개인하고 기관들 정체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체성을 생각을 한다면 원인 제공자 내지는 무기인 방조자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인식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큰 노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뭔가 대응, 예술계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하면 내년 후년에 사업계획으로 입안하고 예산 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공무원들의 접근 방식인 건데 한계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중앙정부의 시간 지평은 5년이죠 5년 안에 할 수 있고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100년 뒤까지는 모르겠고 인간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뭔가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 지평은 대략 한 30년인 것 같거든요 한 세대 한 세대 들면 마침 2050년 그게 탄소중립 원년이 될지 망하는 원인이 될지 알 수 없지만 30년 정도 지평을 두고 국제사회는 뭔가 약속을 하고 뛰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30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주변 사람이나 속한 조직에서 뭘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기획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지평은 한 5년에서 10년 또는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가 갑자기 심해져서 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갑자기 알게 돼서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50년에도 우린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거다 그럼 그때까지 변화한 기상 상황 또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 분위기 변화하는 공연 예술들이 펼쳐져야 될 거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나쁠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럼 거기서 꾸준히 우리는 메세지나 표현 방식을 업데이트하고 서로 개방적으로 배워나가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좀 그런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려보고 공유들을 나눠 나가는 게 어떨까 이 가이드북도 좀 그런 어떤 여유도 담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재현 선생님 아람직한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현호 선생님한테 짜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한 가지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 배출 감축으로 환원되거나 혹은 그것을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짜내면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죠 황금이 아닌 뭐가 나오게 돼요 글쎄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탄소 감축으로만 접근을 하면 오히려 탄소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공적 시색, 색칠 시국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탄소 또는 화석 에너지만 따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경제 사회에서 그야말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하면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농도만 올라가서 온난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우존층도 파괴되고 폐기물도 늘어나고 담수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지구 행성적 한계의 아홉 개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연결되고 같이 나빠지고 있고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솔루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줄이고 조절을 하고 아끼고 나눠쓰게 되면 탄소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딱딱 잘라내서 사실 기후 공학자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공연 예술이나 우리의 표현 소통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더 탄소나 온난화의 문제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큰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와 관계에 대한 더 큰 이야기를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탄소를 매개로 또 많은 걸 경쟁할 수 있다는 그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탄소 환원주의도 곤란하고 탄소 경시 태도도 곤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짜낸다는 표현도 제가 썼지만 기획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네요 주차하는 거 꽉 먹고 알 먹으면 멸종이다 뭐 이 얘기처럼 그게 기획에 맞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한데 짜내지 마시고 풍부한 상상력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그런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정채현 선생님이 아까 국립극단 아주 구체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사례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만든 이후에 앞으로 그게 국립극단 안에서나 이렇게 좀 계획이나 이런 식의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번 해보신 다음에 어떤 계획이나 또 이렇게 확장 시스템화될 수 있거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냥 작품 하나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훨씬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은 늘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공연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개발 사업인 창작공간 연출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개발된 작업을 내년에 두 편 선보이면서 또 작업 과정에서도 공유할 수 있겠지만 기관 차원에서도 소소하게 MD 상품을 새활용해서 제작한다거나 티켓 봉투를 점점 줄여나간다거나 이런 소소한 시도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마이크 든 김에 앞서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조금은 보태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책적인 변화도 시급하겠지만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발제하면서 말씀드렸던 저희 탄소발자국 산정한 결과를 나중에 기후노트 한번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건물에서 가장 탄소발자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은 명동예술극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한 것도 영향을 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덧붙였던 말씀으로써 현재로서는 저희가 패드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킬지 대본이 많이 발생시킬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정보가 공연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사회 전반을 봤을 때 그때도 저희 워킹그룹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과연 공연계에서 발생시키는 탄소발자국이 이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미미하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분야로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정말 기후위기와 예술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메세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인 변화도 시급하지만 유관기관들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저희랑 협업했던 센터라던가 이런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던가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야기되는 주제 관련해서 플로우나 패널 중에서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김민성은 일단 저는 피디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저희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결국에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어떤 노동과 추가적인 자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국립극단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작고 뭐 크게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어떤 이제 해외의 그런 가이드처럼 처음 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던 거는 사실 국립극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례지 않냐라는 것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작업을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다른 기획공연 하실 때보다 정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드셨는지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어떤 시간들이 더 많이 투여됐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코드라마터그 이외에도 다른 포지션들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이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코드라마터르그님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노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팀이 이제 붙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른 기관들이랑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동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됐거나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풍부한은 아니고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김현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몇 년 뒤가 아니라 정말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네 시간 당연히 많이 투입이 되었고 지속가능 발전 경영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품을 드리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물도 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조금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용역팀에도 충분한 시간을 해드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경영센터나 저희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름의 최대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했고 그 결과물이 아까 보여드린 엑셀 파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문했었는데 답은 안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 라인업이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한 후속작업 계획들이 있나요? 공익극단이? 아까 그 창작공감 연출 사업 정도로 지금 라인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좋은 노력들을 하셨으니까 그게 또 계속 쌓이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립극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립 또 민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워킹그룹 하면서 이게 또 기후기에 대한 문화예술의 관심이 코로나 팬데믹 때랑 같이 또 이렇게 좀 연결돼서 왔고 특히 지금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팬데믹 관련돼서 사실 상당한 타격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패닉에 빠졌었잖아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서 무조건 셧다운이 된다거나 문화예술의 어떤 맥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이런 방식이 여전히 국가체제 같은 걸 경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워킹그룹을 하면서 사실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재난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예술창작이나 예술가 조치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그런 재난사회의 어떤 대응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후위기와 또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제일 하지 말자 이런 거가 현장 예술가들이나 누구나 요즘에 제일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제발 기후위기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된 작업을 하는 지원사업 공모 같은 거 하지 말자 늘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국가가 뭐가 이슈가 되면 그런 방법 말고 충분히 예술가들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상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오늘 쭉 아까 김현 선생님이나 김대원 선생님이나 쭉 얘기해 주신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 좀 그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런 지원사업 구조 장치의 어떤 성장주의 발전주의 뭐 국가 동원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최근에 또 예술계가 뭐 리서치 중심이라든지 과정 중심 이렇게 물론 또 좀 정부가 바뀌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나 입장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사회 흐름은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라든지 테두로서의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기후기 시대에 또 많은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지원사업 안에서도 사실 뭐 아까 베리어프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예술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기관들이 베리어프리나 뭐 성폭력 성평등 문제나 이런 기후기 문제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거기다 실질적인 전환 지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는가 온전히 그게 다 개인과 그 현장의 책임으로만 돌아가고 그냥 공공에서는 좋은 거 해라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거에 대한 또 상당한 그 공공이나 국가나 이런 기관들 전문기관들의 좀 노력들이 이제 실적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굉장히 관료적인 사업화 과정하고 좀 다르게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공동의 환경들 이 기후기에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이제 매뉴얼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을 거고 가이드북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창제작 시스템 이런 것들의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기후기 관련해서 예술가들이 작업이라든지 더 관심을 갖고 싶어도 에너지라든지 환경 관련된 파트너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또 공공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술가들이 다양한 그 주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기 관련해서 뭐 그 공학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 과학기술 기본 필요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 작업을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기술 예술 아까 보니까 국립극단도 그렇고 예술이도 그 기술 예술 융합이 최근에 또 중요한 관인사 중에 하나인데 기후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에 당연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시스템을 개인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공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 짓는 주제로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걸 적극적으로 하면 좀 좋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많은 분들도 유튜브 보시기도 하고 또 이후에도 기후기계는 계속 토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뭐 저희 그 예술위원회 관련된 이제 발제도 가서 하셨고 서울문화재단도 그런 포럼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뭐 기후기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라기보다는 기후기 관련된 뭐 포럼이나 문화수기 안에서도 이제 과제들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제안해 주시고 싶은 이런 것들 같이 좀 협력적으로 해보자 그런 제안들을 좀 마무리 발언 플러스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저는 축제 관련해서 현장 고민은 저도 뭐 거의 체감하는 것 같고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게 그 개인 축제 사무국들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축제 자체도 축제 자체 뭐 노동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한국이 대표적인 그런 영역인데 이런 기후기 관련해서 또 어떤 과제들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은지 김민수 감독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건 축제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연구하면서 그 어떤 현장에 반복되는 그 제안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요약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직과 안내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조금 고관여로 이미 많은 연구를 하신 현장 작업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진짜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들한테 이게 어떤 지침이 아니라 언제고 찾아봤을 때 아 이런 것부터 시도해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누군가들이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례직과 안내서를 지금 아르코에서 그것도 이제 현장의 어떤 제안들로 의해서 만들고 계신 과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무대에서 쓰이는 대도구, 소도구 어떤 세트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폐기되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원 공유를 위한 공간이나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었고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굉장히 이런 정보가 좀 보급되면 좋겠다라고 한 게 아까 이제 그 피디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환경 제작업체 리스트 그리고 어떤 자제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이 자제를 써서 다시 새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음향, 무대, 조명, 영상, 의상, 섹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섹션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돼서 어딘가에 공유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그런 작업들이 정리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다른 가이드북에서도 이제 뭐 그린 캡틴이라고 소개되기도 했고 지금 에코드라마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런 포지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축제에서도 아까 이제 지속가능성 감독 뭐 이런 포지션이 등장하듯이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거나 어드바이저 역할들을 계속하면서 현장에 어떤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모니터링을 해주고 디벨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의 포지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그 기관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질문해 주셨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특히나 아르코의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민간 컴퍼니들 그러니까 예술단체들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실천적 의지가 있어도 실제 예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공론화를 하면서 뭐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을 쓴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를 하는 게 어떤 세금계산서 끊고 업체한테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극단과 극단끼리 개인과 개인끼리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빈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그 보조금을 쓰는 어떤 그 원칙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이제 지속가능한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뭐 저희 늘 나오는 얘기처럼 단기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형 과제가 될 수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연구 과정에서 반복되는 제안과 이런 것들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간단히 노트해봤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그 사실 뭐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료주의적인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정책 구조들 자체가 이 위기를 양산한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삶의 전환이나 체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정책 전환과 구조의 전환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기후계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본질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에서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탄소중립이나 이런 활동들이 또 실제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말씀이셨고요 또 마무리 발언 포함해서 혹시 이렇게 제안해주실 과제들이나 내용들 있으시면 김두현 선생님 얘기해주시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예를 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혹은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손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예산 지원으로 풀어나가고 견인하고 그걸 인센티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 이 가이드북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안내서가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이 이런 형태의 안내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기존의 지원 시스템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활동을 저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의심하거나 혹은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더 먼저다 이 가이드북이 한 가지 기능했으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은 이 가이드북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정산을 다 포함해서 행정, 예술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이 다시 리뷰되고 리스트럭처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원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새로운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돈을 주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저해하거나 혹은 막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가이드북이 한 가지 작동했으면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저희 안내서도 다 담지 못할 거고 굉장히 많은 물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 조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자재를 조달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가져다가 쓰는 게 더 맞는 건지 뭐 이런 되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패드와 종이를 쓰는 것과 관련된 물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원리상으로는 정리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뭐 스크립테이션이나 스테이지 와이어나 이런 앱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고 장려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물음들이 현장에서 나왔을 때 그 물음을 어디에 공유하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모임이나 혹은 이야기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에 체계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다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공공이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채연 선생님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관기관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최근에 환경부에서 ESG 대전을 진행하셔서 마찬가지로 사례발표를 위해서 반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자재 관련해서 좀 참고하실 만한 업체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 문화부는 문화부 나름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 접점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앞서 PD님이랑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연기 안에서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제 이거를 작업에서 도입을 해보면서 가장 어려웠고 실제로 해결했다고 조금 보기 어려운 지점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들 시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창작자들 스스로도 조금 절제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작 측에서 저희가 창작성을 통제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이제 자정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너무 이상적이지만 창작성은 발휘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에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역시 좀 같이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단에서는 내년에도 올해 개발한 두 편의 창작공감 연출 작업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서 이후 작업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특별히 댓글이나 질문은 없으셔서 플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질문이나 없으시면 오늘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고 배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아까 김두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이런 새로운 의제들이 등장할 때 새로운 것은 잘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들이나 기존의 시스템과의 어떤 모순적이나 충돈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에는 오히려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새로운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원이나 노력들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동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는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질적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이 오늘 이 토론 하나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작년대도 이 토론회 때 이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체감될 쪽으로 현장이나 사회 분위기는 되게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이나 아르코나 또 부족하겠지만 공공기관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또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나 이런 연구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오히려 또 중앙정부는 너무 더디거나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체부나 이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예술 영역에 문화정책이나 예술 작업 관련된 그런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나 제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들이 좀 오히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걸 좀 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고 또 질문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연구하시는 과정에서나 현장에서 열심히 답변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예술위원회는 또 오늘 토론 포함해서 그동안 고민한 것 좀 이어가면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또 예술 생태계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도 내일도 저희가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1시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고요 기초예술과 창작 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모색이라는 세션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시 반부터는 예술과 기술 관련된 세션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마찬가지로 또 1시부터 예술인 권리부장과 예술 생태계 공정환경에 대한 토론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는 여덟 번째 섹션은 9일날 금요일날 3시 반부터 지방시대의 기초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토론회는 아까 창에서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후에 사후자료집을 통해서 다 토론된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도 6개월까지는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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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